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명장 스타를 받았어요. 아 네 아까 그냥 오른쪽 팔꿈치 스치듯이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형들이 저희 어린, 어리고 이제 많이 경험 없는 선수들 잘 이끌고 가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어릴 때 관중석에서만 보던 야구정에서 같이 형들이랑 시합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정말 꿈만 같고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타석에 들어서면 잘 안, 집중하느라 잘 들리지 않아서 근데 어제 끝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본 것 같아요. 이제 좀 따라가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육성원 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신날 것 같습니다. 지금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제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첫 공판인데 좀 마지막 결과가 좀 아쉽게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팀이 승리했는 거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음 공판은 오늘보다 좀 더 좋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올 시즌 이제 뭐 개인적인 과거보다는 작년에 마지막에 웃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첫 출전이었지만 별로 떨리진 않았고요. 그냥 나가서 자기 할 것만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최대한 1군에서 많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일단 지금 육성원은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든든하고 지금 일단 야간 연기 오실 때는 아직 좀 쌀쌀하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뭐... 확실히 100% 다 아닌 것도 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네...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시즌은 어... 이기는 야구 해가지고 많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승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저희 선수도 한 게임이지 한 게임 전부 다 절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응원도 한번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과가 좋으면 항상 성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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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